마을은 하나만 주역분들입니다. 다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중앙 바라보시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성태님 중간에 오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허티의 주역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중앙에서 촬영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살짝 틀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왼쪽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도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 네 헌티의 주역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 헌티의 주역분들을 여러분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이제 영화관으로 입장을 하셔야 해서 오늘 와주신 헌티의 주역분들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8월 10일 2022년 올여름 최고의 영화 퍼스트를 기대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여러분. 네네. 자 이쪽으로 극장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함께해 주신 정우성씨 그리고 이정재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. 네. 올여름 퍼스트와 함께 감독님 마지막 인사는 좀 해 주시고 네. 자 이제 오늘 정말 마무리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아까 쇼케이스서부터 네. 굉장히 길게. 진행해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아유 아닙니다.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헌트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정재 감독님이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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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